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 테이블에서 고객 정보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회원 번호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세요. 회원 번호 필드 선택하시고요. 우리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 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성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남 또는 여 이의 문자는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 또는 여 만 입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요. 입력하시는데 남 또는 여, 남, or, 여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남 또는 여, 생년월일 필드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생년월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필수에 오셔서 반드시 입력한다 라고 하시면 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름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중복 가능한 색인을 설정하세요. 인덱스에 오셔서 중복 가능 선택합니다. 전자우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해당 주소로 링크 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 데이터 형식에 클릭했을 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데이터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테이블 저장하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어서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엑셀 파일, 리스트 엑셀 파일을 연결 테이블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가족임에 연결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C드라이브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커말 1급 안에 데이터베이스 폴더에 가시면 모의고사 안에서 리스트 엑셀 파일을 찾을 수 있고요. 열기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문제에서 연결 테이블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화면에 워크시트 표시라고 되어 있고요. 회원 목록 시트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거고요. 다음 누르시고 가존 데이터의 첫 번째 행에 열 머리끌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연결 테이블의 이름을 고객 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리스트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고객 리스트 오타가 있네요. 이름 바꾸기 이용해서요. 고객 리스트 요즘에 좀 오타가 좀 있어요. 고객 리스트 이름을 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살표가 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3번 관계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 클릭하시고 테이블 표시하신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렌탈 도서 테이블 가져오실 거고요. 고객 정보 테이블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도서 상세 테이블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된 내용을 보셔서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렌탈 도서의 회원 번호는 고객 정보의 회원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고요. 두 개의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시는데 회원 번호 필드를 가지고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겠습니다. 회원 번호가 변경되면 같이 변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업데이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삭제에 대한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시니까 그냥 만들기 두 가지 옵션만 선택하고 만들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렌탈 도서에 렌탈 도서가 가운데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을 가운데 갖다 놓으시고요. 렌탈 도서의 책 번호 필드는 도서 상세 테이블의 책 번호 필드 그럼 책 번호 필드를 렌탈 도서의 책 번호로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도서 상세 테이블과 렌탈 도서 테이블의 레코드가 삭제되도록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선택하시고요. 업데이트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니까 두 가지 옵션 선택하고 만들기 저장 한번 하시고요. 현재 관계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요. 도서 DB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본문에서 텍스 상자의 글꼴을 굴림으로 설정하시오. 본문에 텍스 상자가 다섯 개 있나요? 하나 선택 두 번째 쉬프트 세 번째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텍스 상자만 선택하신 다음에요. 속성 시트를 표시하셔서요. 형식 탭에 가셔서 글꼴의 이름을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림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폼에서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폼 선택기 가시고요. 데이터 부분에서요.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다 삭제 가능해서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본문에 TXT 책 번호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책 번호 그 다음에 제목은 TXT 제목은 제목 선택하시고 TXT 작가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작가 그 다음 TXT 장르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장르 TXT 대여 금액은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대여 금액 필드를 각각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에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 구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오. 폼 자체 선택하시고 형식 탭에 오셔서요. 레코드 선택기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 탐색 단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구분선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를 선택합니다. 다음 TXT 작업일자 폼 머리끌에 가시면 텍스 상자 있고요. TXT 작업일자 컨트롤을 화면과 같이 오늘 날짜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트에 가셔서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함수 는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표시하겠다. 하셨으면 우리 한번 저장하시고 폼 보기 확인하셨을 때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두 번째 문제도 도서 딥이네요. 다시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셔서 현재 작업하는 도서 딥이 폼을 열어주시고요. 폼의 바닥글에다가 화면과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명령 단추를 자동으로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 단추가 현재 처음만 있는데요. 이전, 다음, 닫기 세 개를 더 만드시는 거네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명령 단추 클릭하시고요. 처음 옆에다가 트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이전은요. 이전은 이전 레코드로 이동하시는 거잖아요. 이전 레코드로 이동하겠다. 다음 하시고요. 텍스트에다가 이전이라고 쓰실 거고요. 텍스트 이전이라고 쓰실 거고 다음 누르시고요. 단추의 이름은 CMD 이전 대문자 CMD 이전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누르시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다시 한번 명령 단추 선택하시고 드래그 다음은 다음이네요. 레코드 탐색에 다음 레코드로 이동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텍스트를 이용하는데 다음이라고 표시하실 거고 다음 바튼 이름은 CMD 다음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누릅니다. 다시 명령 단추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하신 다음에요. 다음은 폼 닦기네요. 폼 작업에 가서 폼을 닦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텍스트에 가셔서 닦기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CMD 닦기라고 입력하시고 마침 누릅니다. 이렇게 명령 단추를 만드셨는데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좀 달라요. 그럼 다 선택하시고요. 정렬에 가셔서 먼저 처음이라는 그 명령 단추가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거기에 크기에 맞춰서 가장 긴 길이에 맞춰서 높이 조절하시고요. 크기 공간에 가셔서요.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춰서 너비 가로 크기 조절하시고요. 다시 한번 가로 간격을 같게 하면 좀 가로 사이사이 간격을 맞출 수 있을까요? 가로 간격 같음 그 다음 맞춤에 가셔서요. 위쪽 맞춤하시면 처음이라는 명령 단추의 높이에 맞춰서 위치를 조절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도서 딥이 명령 단추 만드시는 작업하셨고 작업한 내용은 일단은 저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또 마찬가지로 도서 딥이 폼에 TXT 장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장르 선택하시고요. 다음에 대하여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장르의 값을 입력할 때 기존 레코드에 입력된 장르에서 선택하거나 새로운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콤보 상자로 바꾸라 했네요. 마우스 오른쪽 변경에 가서 콤보 상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속성 시트에 오셔서 테이블 도서 상세 테이블 맞고요.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그 다음 도서 상세 테이블을 가지고 오른쪽 닫기 도서 상세 테이블을 이용해서 장르를 이용하겠습니다. 콤보 상자에 표시되는 장르는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우리 테이블의 오른쪽 회색 부분에서 마우스 클릭하셔서 속성 시트 표시하시고요. 중복된 값은 한 번만 표시하겠다라 하시면 고유 값에서 예 라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우리 또 확인해 볼까요? 폰복에 가셔서요. 장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살펴보셨고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C 리포트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위쪽으로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정하시오. 아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한꺼번에 다 선택할까요? 왼쪽 눈금자에서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위쪽으로 동일한 높이 위치하겠다. 그러면 정렬에 가셔서 맞춤에 가셔서 위쪽으로 맞추겠습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회원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회원번호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아래쪽에서 정렬매 요약 선택하시고 동일한 회원에 대해서는 정렬을 추가하시는데 대여 번호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정렬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요. 일련번호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는 같습니다. 누적학계에 오셔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페이지 머리끌에 레이블 컨트롤을 만들고 위쪽에 레이블 컨트롤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셔서 레이블 선택하시고 위쪽에다가 이름 부분 위쪽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고객 그룹별 출력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출력 입력하신 다음 그 다음 레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문제에 모두 탭에 속성 시트에 가셔서 이름을 LBL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 글꼴 크기는 형식 탭에 가셔서 크기를 20으로 하겠습니다. 글꼴 두께는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기울인 꼴 글꼴에 기울인 꼴에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문자 색깔 문자 색깔 클릭하셔서 점점점 다른 색깔 R 레드는 0 록색은 0 그 다음 파란색으로 표시하네요. 255 라고 값을 넣어 주십니다. 레드 그린 블루 블루의 값만 넣어 주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에 화면을 살짝 크게 할까요? 크게 해서 하셔서 페이지 바닥글 페이지 바닥글에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페이지 바닥글에 TXT 컨트롤을 만들려고 됐네요. 만들려고요. 여기다가 만드는데 텍스 상자를 이용해서 만드실 거고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은 삭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텍스 상자 다시 선택한 다음에 이름을 모드 탭에 가셔서 이름을 TXT 페이지 라고 TXT 페이지 라고 입력하시고 컨트롤 온번에다가는 현재 페이지 현재 페이지면 페이지라고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슬래시가 들어가네요. M% 연산자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서 슬래시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시고요. 그 다음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전체 페이지 P-A-G-E-S 그 다음 M% 연산자 뒤에다가요. 띄어쓰기는 하지 않고요. 페이지라고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텍스 상자 만들어서 작성해 주시고 저장하신 다음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우선은 첫 번째 본문 부분에 줄맞춤 되어 있고요. 회원번호 살짝 크게 할까요? 네. 이렇게 크게 했을 때 회원번호 오름차순 그 다음 대여번호를 가지고 오름차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순번엔 1,2,3,4 일련번호 들어가 있고요. 제목 만들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에 가셨을 때 1슬래시 전체 페이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하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개체에서요. 두 번째 렌탈 정보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렌탈 정보 폼에다가 오른쪽에 하이 폼을 추가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살짝 폼을 좀 크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하이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우리 폼 디자인 도구에 하이 폼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위치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 폼을 추가하시는데 세부 정보 폼을 하이 폼으로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폼과 하이 폼을 각각 책 번호 필드를 책 번호 선택하시면 되고요. 직접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름을 세부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마침 누르시면 이렇게 하이 폼이 추가가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그림에 봤더니 세부 정보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레이블 삭제하실 필요는 없으시네요. 저장 한번 하시고 폼 보기 하셨을 때 하이 폼이 들어가 있는가 표시가 되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 3번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쿼리 탭에 가셔서 전체 대여 DB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그 다음에 쿼리 테이블 가져오셨다면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책 번호 그 다음 작가 제목 그 다음에 장르 그 다음에 대여 금액 대여 금액 그 다음에 대여 횟수 대여 횟수는 문제에서요. 제목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 얼라이언스 해 주셔야 되겠죠. 대여 횟수라고 이름을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작가 명을 입력하면 조건이 작가 명 작가를 입력하셔야 되니까 조건에다가 작가에다가 검색할 것 일부가 아니니까 그냥 여기다 조건 쓰시면 되겠네요. 매개 변수 대가로 입력하시고요. 작가 로 검색 할 것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작가 명을 입력하면 해당 작가가 출간한 책의 책 번호 작가 제목 장르 대여 금액 대여 횟수가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네 우리 한번 데이터 시트에 가셔서 작가 이름을 박규리라고 하면 확인 눌렀을 때 해당된 책 번호부터 대여 횟수가 표시가 되는가 맞죠. 저장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한 쿼리를 W리스트 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W리스트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크로스텝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크로스텝 쿼리가 쿼리 하나만 이용하니까 쿼리 마법사에 크로스텝 쿼리 마법사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크로스텝 쿼리를 쿼리에 가셔서 전체 대여 DB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왼쪽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핵머리 글이죠. 다음 누르시고요. 세로에는 만화, 소설, 수필 이거는 장르를 얘기합니다. 장르 선택하시고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개수를 구할 건데요. 개수는 제목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디자인은 수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쿼리 이름을 문제에 나와있는 크로스텝 언더바 크로스텝 언더바 대여 횟수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요. 좀 수정할까요? 이름은 핵머리 글 장르는 열머리 글 제목을 가지고 값을 표시하는데 합계 제목 대신에 총 대여 수라고 수정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이름과 장르별 총 대여 수 전체 레코드 수가 10개가 맞는가 맞으시면 저장하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커리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값에 해당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커리입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요. 고객별 대여 정보 커리를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커리 탭을 선택하시고 고객별 대여 정보 선택하시고 추가 닫기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제목이 필요합니다. 선택하고 더블클릭 작가가 필요합니다. 더블클릭 도서 장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 장르가 따로 있진 않고 문제 그림을 봤더니 장르에서 수험을 수험서로 바꾸어서 도서 장르라고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장르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합니다. 그 다음 이름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에 회원 생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해당된 필드는 없지만 생년 월일 필드를 가지고 연도를 추출한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생년 월일 필드를 더블클릭 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갈게요. 고객별 대여정보 커리를 이용해서 생년 월일 연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년 월일 연도 를 추출 하겠습니다. 하시면 앞에다가 이열암수 쓰시면 가능하겠죠. 이열암수 쓰시고 가로 열고 끝에 가서 가로 닫으시고요. 이 값을 연도 를 추출한 내용을 우리는 회원 생년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콜론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생년 월일 연도를 매개 변수를 입력받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에다가 작성을 하실 건데요. 70년대 생에 해당한 자료를 직접 1970부터 1979까지 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서 해당된 자료를 조회하려고 합니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입력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입력할 값에 표시할 문구는 검색 시작 연도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엔드 작거나 같다. 두 번째 매개 변수에 표시된 문구 검색 종료 연도 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필드명과 그 다음에 조건 작성 하셨고요. 장르를 장르를 수험을 수험소로 바꾸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르를 장르필드에서 수험을 수험소로 바꾸겠습니다. 표시할 문구는 도서 장르라고 표시하시고요. 리플레이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장르라는 필드에 가서 수험이라는 텍스트를 찾아가지고 수험소로 바꾸어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일단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보기를 클릭할까요? 검색 시작년 또 197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1979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1970년도에 해당한 자료가 추출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맞게 추출이 되어 있고 전체 레코드는 7개 레코드가 맞고요. 도서 장르는 소설 시 수험서 맞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현재 작성한 커리 저장할까요? 예 한번 누르셔서 70년대생 도서 대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 대여 DB 커리를 이용해서 커리를 작성하는 겁니다.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커리 탭을 클릭하신 다음 전체 대여 DB 를 선택하시고 추가 닫기 한번 누릅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실 건데요. 제목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장르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이름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연락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합니다. 그 다음 반납 여부가 노 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조회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납 여부를 선택하시고 조건에 와서 반납 여부는 화면에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표시에 대한 체크는 해제 하시고요. 조건에다가 노라고 입력합니다. 노라고 입력하시고 노인 자료를 조회하여 새 테이블로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의 이름을 미반납 도서 체크 커리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이블의 이름은 테이블을 생성한 이 커리 자체는 미반납 도서 체크라고 저장하는 거고요. 테이블의 이름은 미반납 도서라고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반납 도서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실행하면 이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저장할까요? 예 버튼 누르신 다음에 현재 작성한 커리는 미반납 도서 체크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 왼쪽에 지금 작성한 커리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더블클릭 하시면 실행할 수 있는데 테이블 만들기 커리를 실행하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한번 눌러보시면 기존의 테이블 미반납 도서 커리 실행 전에 삭제됩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요. 24개 행이 붙여 넣습니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미반납 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현재 화면과 같이 24개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시된 그림과 순서대로 좀 확인해 보시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처음 실행할 때는 삭제한다는 메시지 안 떠요. 저는 미리 작성한 내용이 있어서 삭제한다는 메시지가 뜨고 실행이 됐습니다. 처음 실행하신다면 그런 메시지가 보이지 않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